안녕하세요. 함께 할 수록 정답에 앞서지는 정답학 정국입니다. 자, 우리 2024 개념의 정답 교재 활용법에 대해서 자, 선생님이 교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따로 강의를 찍는 거예요. 이 교재는, 교재가 여러 권이잖아. 그래서 이 교재가 각각 어떤 의도로 제작이 됐는지를 알아야 더 제대로 활용하면 더 좋잖아. 그치? 자, 그래서 이 강제를 따로 찍게 됐어요. 자, 책이 왔습니다. 드디어. 자, 짜자잔! 세 권이야. 세 권. 자, 우리 기본 세트가 이제 세 권 세트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자, 가장 큰 책이 이제 본교재.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본교재가 되는 거고 자, 그 다음에 스프링 노트로 중간 사이즈로 되는 게 필기. 정답 필기 노트. 자,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정답 서브 노트. 자, 필기 노트와 서브 노트가 이렇게 세 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교재들은 자, 이제 활용법 봐봐. 방금 이 세 권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자, 일단 본교재부터 얘기를 해보면 자, 본교재 안을 한번 보면 겉에도 너희들이 좋아하게끔 이렇게 엠보싱 처리가 돼 있어 만지면 기분이 좋아져. 자, 볼록볼록한 걸 좋아하더라고. 자, 그 다음에 안에도 보면 일단 책을 보면 책 편집이나 이런 게 거의 완벽할 거예요. 정말 예뻐요.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썼어. 그리고 종이 재질도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. 종이 재질도. 이게 한 10년 된 것 같아. 10년 전에 선생님이 출판사 가서 책을 만들 때 종이 재질이 여러 개 있잖아. 그래서 내가 다 만져보고 다 써봤어. 필기를 해봤어. 그래서 필기를 해서 어, 이게 필기감이 제일 좋다. 그래서 이 종이를 골라서 이 종이를 해주세요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출판사 관계자분이 아, 선생님 근데 이 종이 필기는 잘 되는데 옆에 다른 종이를 보여주시면서 왜 그 잡지에 들어가는 종이 있잖아. 맨들맨들한 종이. 그런 종이는 색이 훨씬 더 잘 인쇄가 된대. 선명하게. 그래서 이 종이는 선생님이 선택하신 종이는 필기는 잘 되는데 색이 약간 흐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. 라고 하더라고. 근데 어차피 우리 수능 시험지는 검은색이야. 그치? 자, 그리고 필기하는 게 더 필기가 더 잘 되는 책이 좋잖아. 그런 종이가 좋잖아. 막 메모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막 다 번지고 막 이런 책보다 저는 이 종이가 학생들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. 어, 그래서 했는데 어, 내 생각이 맞았어. 어, 학생들이 되게 좋아해. 자, 그런 종이질로 되어 있고 자, 내용 정리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원 설명? 단원 내용 등 개념 부분이 있겠지? 그리고 개념이 끝나면 각 단원별로 단원 문제가 있어요. 자, 그런 부분은 이제 여느 책이나 똑같아. 근데 우리 책은 다른 게 하나 있어요. 자, 이 본교제에 보면 넘겨보면 정답 박스라는 게 있어. 개념 부분에 정답 박스라는 게 골고루 있을 거야. 그냥 어느 페이지를 펼치고 개념 부분에서는 이 정답 박스들이 막 있을 거예요. 뭐 예를 아무데나 펼쳐도 돼. 그럼 정답 박스 부분에 보면 빈칸일 거야. 빈칸으로 돼 있을 거야. 개념 중간중간에 정답 박스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빈칸이에요.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그동안 하면서 내가 뭘 봤냐면 어떤 단원의 설명을 했을 때 어느 학원에 가서 언제 강의, 어디서 강의를 하건 간에 특정 단원을 설명했을 때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질문하는 부분이 비슷해. 희한하더라고. 그러니까 그걸 질문을 비슷한 질문을 받으면서 알았어. 선생님이 아, 이 부분에 설명을 했을 때 학생들이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은 이런 거구나. 그래서 아예 이걸 정리해 주자라는 생각을 했어. 그래서 각 개념 부분마다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했던 부분들 자,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정답 박스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수업을 듣다 보면 어? 이거 조금 궁금한데 이거 조금 이거 무슨 이거 좀 왜 이유가 이럴까? 그런 부분이 약간이라도 궁금증이 있다면 한 1, 2초만 참아봐. 그러면 그 밑에 있어. 그 밑에 이게 다 정답 박스로 있어요.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.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제가 살짝 궁금했는데 아, 정말 희한하게 밑에 정답 박스가 다 정리돼 있어요.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? 점쟁이에요? 아, 내가 점쟁이가 아니고 이미 너희들 선배들이 다 거쳐서 그런 거야.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정답 박스예요. 그래서 이 정답 박스는 반드시 자기 손으로 채웁니다. 자기 손으로. 근데 숙제로 내주지 않아.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. 개념 수업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개념 공부를 하면서 같이 채울 거예요. 자, 숙제로 내준다고 같이 채운다고? 어, 같이 채운다고. 수업을 듣고 자, 선생님이랑 설명 듣고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더 생각해보자. 그렇게 해서 같이 채울 거야. 그래서 반드시 자기 손으로 채워야 돼요. 우리 교재 중에 이거 제일 작은 스프링 노트 여기 서브 노트 있잖아. 이 서브 노트에 우리 교재에 있는 정답 박스 다 정리돼 있어요. 답 다 써 있어. 어, 근데 그거 보고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. 자기 손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쓰세요.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진도가 다 끝나면 우리 개념 진도가 다 끝나면 정답 박스가 자기 손으로 다 채워졌겠지? 그러면 아마 스스로 느낄 거야. 와, 내가 화학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. 그게 진짜 개념이야. 아주 튼튼한 개념을 갖게 될 거야.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. 어떤 화학책이 좋아요? 어떤,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화학책이 좋을까요? 아, 없어요. 가장 좋은 화학책은 자기가 만드는 거지. 만드는 거 아닐까?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야. 이 책에 있는 모든 정답 박스를 선생님이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채우면 그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화학책이야. 그래놓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개념 교재에는 이 정답 박스가 있고 선생님이 제일 부탁하는 게 이거야. 이 정답 박스를 반드시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과 함께 채워나갈 것. 됐지? 자, 그렇게 본 교재를 활용을 하시고 자,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노트가 있어요. 자, 서브 노트 스프링 노트 두 개 중에서 작은 거 어, 스프링 노트 두 개 이거 두 개 중에서 작은 거 자, 이 서브 노트는 안에 보면 어, 손글씨로 다 쓴 거예요. 자, 손글씨로 작년에는 이거 영상을 보였지. 쓰는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촬영해서 그것을 다 보여줬는데 어, 사람이 쓴 겁니다. 사람이 쓴 거예요. 희한하죠. 나도 야, 이게 사람이 쓴 거냐 컴퓨터가 쓴 거냐 뭐 근데 어, 사람이 쓴 거더라고 그 영상을 보니까 우리 글씨를 굉장히 잘 쓰는 조교가 다 썼습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고요. 자, 그래서 내용이 다 정리돼 있어.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, 본 교재에 있는 정답 박스 정답까지 다 써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서브 노트는 그래서 또 하나 부탁 또 하나 부탁 수업을 들을 때 이 본 교재를 우리가 수업을 할 거 아니야. 그지? 이 본 교재 수업을 할 거야. 그럼 들으면서 이 서브 노트가 책상 위에 같이 있으면 될까? 안 될까? 그지? 안 돼. 이걸 보면서 어, 이게 본 교재 펼쳐놓고 그 다음에 서브 노트 옆에 딱 펼쳐놓고 그러면서 선생님 잘 쓰나? 어, 선생님 정답 맞게 쓰나? 이거 비교하라고 준 게 아니야. 이거는 들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책이잖아. 그지?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기 편하게 그래서 뭐 학교 오고 가거나 하고 노고 가거나 그러면서 틈틈이 보라고 틈틈이 보라고 만들어준 정리농트예요. 그래서 이거는 진짜 딱 이렇게 펼쳐놓고 스프링도 이 위치를 해야 학생들이 들고 다니기 편하더라고. 그래서 스프링 위치까지 다 고민을 해본 거야. 스프링 위치가 다른 책들도 있거든. 자, 그래서 여기 옆에 해놓고 여러분들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해놨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보세요. 그래서 이 서브 노트는 자, 가방에 있어야 돼. 집에 있으면 안 되지.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안 되지. 책꽂이 끝나고 나중에 와우 이런 책이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. 들고 다니고 대신 수업 들을 때 옆에 있진 않기. 오케이? 그거는 지켜주자. 자, 그러라고 이제 만들어준 책이 이 서브 노트 제일 작은 스프링 노트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답 필기 노트라는 게 있어요. 그죠? 정답 필기 노트도 자, 받았으면 한 번 내용을 한 번 보세요. 자, 정답 필기 노트 이렇게 보면 자, 이것도 스프링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제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. 연습장 형태로 돼 있거든. 연습장 형태로 돼 있어. 손이 쫙 있고 물론 홍구도 있어요. 자, 홍구 사진도 있고 막 이런데 이거는 자, 절대로 수학 연습장이 아닙니다. 수학 연습장 아니에요. 이거는 정리하라고 준 노트예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브 오랫동안 하면서 어떤 기특한 학생이 있다는 걸 알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한 번 정리해 보는 거야. 어,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.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. 그래서 이 겨울에 해야 돼. 이 겨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한 번 쭉 정리해 보는 거야. 이게 자기 손으로 쓴 건 훨씬 더 기억이 잘 나고 오래 가거든. 그래서 자기가 또 쓰면서 정리도 하는 거니까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스스로 쓰면서 아, 이게 이런 거였구나. 그러면서 그걸 자기가 쓴 걸 또 보면 자기 손으로 썼기 때문에 기억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정리를 스스로 한 학생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더라고 보니까. 근데 그런 기특한 학생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. 애로사항이. 뭐냐면 화학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많을 거 아니야. 그림도 많을 거 아니야. 그치? 정리를 하고 싶은데 아, 그래갖고 내가 뭐 이온화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어. 근데 이온화 에너지를 막 그렸는데 뭐 그림에 재능이 없을 수 있잖아. 우리가. 그치? 누구나 잘 그린 건 아니니까. 내가 막 그리다 보니까 새로운 그래프가 창조돼. 막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. 그래프 말고 뭐 그리 복잡한 그림도 있고 표도 있고 막 그렇잖아. 그래서 앞에 그걸 다 정리해놨어요. 여기 앞에 보면 이제 표지를 딱 넘기면 있잖아. 표지를 이렇게 딱 넘기면 이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투명 스티커가 있을까. 얘들아 이것도 그 투명 스티커인데 이게 이게 바탕이 지금 노래서 그렇지 이거 뛰면 투명이야. 이거 대박이야. 이거 딱 떼어가지고 여기 종류별로 다 써놨거든. 중요 암기 별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훈구 뭐 이렇게 해서 해놨어. 이거 투명이라서 딱 떼갖고 중요한 부분에 별표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딱 붙이잖아. 투명 스티커니까 책에 딱 붙이는 순간 책이 살아나요. 오 진짜 붙여봐. 되게 예뻐. 그리고 뭐 핸드폰에 붙이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그렇고 하더라고. 그리고 여기 이제 훈구 내 사진 캐리커처가 있어. 근데 이거 가끔 이제 목을 쭉 자르는 애들이 있던데 목 자르지 말고 그냥 붙여줘. 그리고 앞사람 등에 붙이는 거 아니고 자 얘가 샜다.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할 때 필요한 그림들이 다 스티커로 있어요. 내가 이거 좀 그리기 힘들다. 이거 있을까? 찾아보면 다 있을까? 와 놀라운데 어떻게 이걸 다 다 선생님이 생각을 했지? 내가 진짜 너희들 입장에서 막 생각해갖고 필요한 거는 다 갖다 놨어요. 다 갖다 놨어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오나 에너지가 있다. 그러면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. 이오나 에너지 그래프 자 이오나 에너지 찾았어. 그러면 이오나 에너지 자 여기 있거든? 그럼 찾았어. 그럼 어떻게 요 부분을 쫙 찾아서 이게 다 스티커니까 다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자 보여? 싹 떨어져요. 그래서 저기 뒷부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오나 에너지를 자 여기다 정리하고 있었다. 그럼 여기다 제목을 쓰겠지. 이오나의 제목을 딱 쓰고 거기에다가 붙여주는 거지. 이렇게 제목 딱 쓰고 그래프 그리기 힘들잖아. 그림 그리기 힘들잖아. 그 부분에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야. 얼마나 깔끔한 책이 되겠어. 그치? 그래서 화원의 전 과정을 자기 손으로 정리해보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기특한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정답 필기노트예요. 해보세요. 이 겨울에 해보는 거 되게 좋을 거야. 자기 손으로 쫙 쓰면 진짜 반복도 잘 되고 기억도 잘 나고 그럴 거야. 학습이과가 굉장히 좋아요.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정리노트지. 수학연습장 아니다. 수학연습장 아니다. 여기 선생님이 살짝 저주 하나 걸어놨는데 여기에 수학문제를 딱 한 문제라도 풀잖아. 그냥 똑 떨어져요. 똑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자 절대 수학연습장으로 활용하지 않는다. 화학정리노트야. 알겠지? 자 그런 의도로 만든 정답 필기노트예요. 세 권의 구성이 되게 알차잖아. 자 그래서 본교제 그 다음에 서브노트 정답 필기노트 자 이 세 권을 수업을 들으면서 잘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자 그 다음에 어 부교제가 있어요. 자 부교제 자 우리 세 권 본교제들은 이제 랩핑이 돼서 같이 배송이 될 거야.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부교제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필요한 학생들은 구입할 수 있게 비타민 교제로 나갈 건데 일단 워크북이 있습니다. 자 워크북은 우리 교제에도 물론 단어 문제가 있어요. 근데 선생님 저는 더 풀어보고 싶어요. 라는 학생들이 많더라고. 그래서 문제를 더 풀어볼 수 있게끔 자 워크북을 만들어놨고요. 자 그 다음에 훈구단이라는 게 있어. 구구단? 아니 구구단 말고 훈구단. 자 요거 설명을 해줄게. 워크북과 훈구단. 훈구단은 필수 암기사항을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교제예요. 자 둘 다 각각 설명을 해줄게. 일단 워크북부터 보면 자 워크북은 자 요거는 이제 1월 초에 입고가 될 거예요. 자 이 워크북은 일단 두 권 세트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안에 720문항이 들어있는데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계획을 세워서 하기가 편하게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루 10문제씩 풀 수 있게 편집을 다 해놨어. 그래서 안에 보면 데이 1 데이 2 데이 3 이렇게 10문제씩 딱딱 만들어 놨어요. 그렇게 해서 총 720문항으로 되어 있지. 자 그러면 이게 12주 분량일 거야.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. 하루는 쉬어야지. 자 그래서 6일 기준으로 하면 자 12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일 거고 자 요거를 갖다가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. 이게 목차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해놨냐면 이 720을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일단 단원 순서대로 해놨어요. 그래서 목차에 보면 여기서 여기 뭐 데이 1 데이 2 쭉 있을 텐데 거기에 몇 단원에 대한 문제인지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단원별로 일단 처음에 진도 나가면서 같이 풀어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. 그리고 진도가 다 끝나면 이제 10문제씩을 다 전범위로 섞어서 전범위로 섞어서 10문제씩 하루에 하나씩 풀 수 있게 이렇게 알찬 구성으로 해놓은 게 자 워크북이니까 교재에 있는 단원 문제 부족하다 하는 학생은 자 비타민 교재에서 이 워크북을 추가로도 구입해서 공부하시면 돼요. 자 그래서 1월 초에 입구를 할게요. 자 그 다음에 훈구단 아 이게 작년에 정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훈구단을 구입을 했어요. 이 훈구단은 뭐냐면 필수 암기 사항들 있잖아. 이게 이제 우리가 1단원 공부하고 2단원 공부하고 3단원 공부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면 이제 한 3단원 가면 1단원이 잊혀진다? 4단원 가면 1, 2단원이 또 잊혀져. 근데 기본 암기 사항을 계속 반복을 해줘야 어 그래야 진짜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거든? 그래서 선생님이 아 그런 거를 좀 반복을 시켜야 되겠다. 그래서 기본 암기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훈구단이야. 이름 지을 때도 구구단 따서 한 거야. 구구단 우리 구구단 맨날 반복하면서 빨라진 거잖아. 그래서 훈구단도 계속 반복하면서 빨라지라고 자 수학에는 구구단이 있고 화학에는 훈구단이 있어. 자 그래서 훈구단을 하는데 자 이 훈구단은 선생님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했으면 좋겠어. 그래서 내가 다운을 받아서 내가 출력해갖고 써보는 게 편하다.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. 무료로 올려놓을 테니까. 근데 이게 출력하는 거 자체 이게 양이 꽤 많아. 양이 꽤 많아. 그래서 출력해서 뽑아서 뭐 하거나 아니면 뭐 인쇄소 가서 재본소 가서 이렇게 뽑아서 해도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혹시 그게 귀찮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비타민 규제에도 넣어놓은 거야.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써도 되고 아니면 나 다운받거나 복사실 것 같고 복사찔 것 같고 복사하는 거 귀찮다라고 하면 그 복사 비용보다 당연히 이 선생님이 훨씬 더 싸게 만들어 놓은 거야. 그래서 이건 그냥 원가로 여러분들 제공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반복하라는 의미야. 반복하라는 의미야. 그래서 파일로도 받을 수 있고 자 비타민 규제로도 구입이 가능해요. 당연히 워크브 훈구단 다 작년에 있었어. 당연히 다 업그레이드야. 선생님 모든 교재는 매년 다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 거예요. 자 그래서 훈구단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유형을 쫙 나눠놨어.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외워야 되는 것들 있지 그래서 반복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야. 그러니까 부담 없이 계속 쭉 풀어보면 돼요. 계속 계속 뭐 그냥 어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이거 뭐 한 두 달만 하잖아. 야 진짜 빨라질 거야. 진짜 빨라질 거야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이거 훈구단 선생님 더 달라요. 현장에서 매주 주거든. 현장에서 매주 숙제로 나가. 그래서 그렇게 반복을 시키니까 점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선생님이 봐서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올려드린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. 오케이. 자 그래서 본교재 우리 본교재 세 권 세트로 돼 있고 본교재 필기노트 서브노트 이 세 권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로 워크북과 훈구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에 의해서 하는데 워크북은 선택인데 나는 훈구단은 진짜 했으면 좋겠어. 파일로 다운받아서 하건 여기 있는 걸로 구매해서 하건 이 훈구단은 진짜 여러 번 하세요. 이거는 어 많이 할수록 좋아. 그러면 문제 푸는 시간이 훨씬 줄 거예요. 개념도 계속 반복이 되면서 잊혀지는 개념들이 자 그렇게 우리 선생님이 만든 교재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화학 공부를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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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